swag 흐흐흐흐흐흐흐흐 fight 아 아깝다 회기 오 그렇지 오오 무서워 아크즈엠님 안녕하세요 오오 오오 다행이다 싸대기로 막았어 오오 어떻게 막았노 이길 수 있을까 어? 아니 왜 왜 안들어가는데 어 흘리고 콤보 안나가노 황당하네 어 진짜 황당하다 이거는 어? 이건 또 왜 안들어가는데 아니 저기요 저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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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황당하다 두번은 너무했다 별콘도 안맞너 계급 이겠어요 이 카즈야 가슴 짜게 보시면 계급 있습니다 오예 레이 닮았으면 굳이 있죠 어? 이기네나가.. 어허.. 오예 어어어 나이스 아직 안끊었다 왓 더..오예스 왓 더 폭 혜트 박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저런 패턴이.. 오이구야 오우 패턴 오진다 나이스 써 큐트 아이 쿠마 와더 포크 히트박스 2 아잇돈 언더스탠드 아잇돈 아잇돈 이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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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돈 이카리 이카리 와우 10프레임 렛츠고 아 흘렸는데 진짜 흘렸는데 아쉽다리 까비여 오오 하하하하 에 하하 와아 성광 오 마다풍어 아 데리고 갈걸 아휴 까비 아 곰이 저라냐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허니 질이네 저 확정이구나 하하하하 렛츠고 카즈야 왓 더 옆쪽 마다풍어 오 예에에에에에 하하 에어 오 앉아버렸다 어 앉아버렸다 렛츠고 아 소름돋았네 그걸 막네 오오오오 오오임 힐사기 순어 예예예예예 후후 렛츠고트 스페셜 포스 카즈야 노아이엇 나 죽는거다 나왕 서우웡 진짜 무서워 땡큐우우 오 우와 우와 아 죄송합니다. 아 저런거 쓰네 아 정말 잘참네 와 정말 잘 참네 돼지콘님 안녕하세요 하이킹 굳이 왜 이렇게 짧냐 곰 야 한번은 나가줄만한데 곰이라서 너무 맞추기가 어렵다 안되네 오예아 레츠고 아 곰고수라뇨 지금 곰 잘하는 분 앞에 있는데 나이스 어 여기서 송광이 이겨? 워 오버스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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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네 잘한다 명신아 어휴 아 이거 패턴인가 쩌네 어휴 어휴 무서워라 야 패턴 좀 신기하다 봐도 모르겠다 근데 봐도 모르겠어 오 개막았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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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트래쉬 카즈야 도네이트가 무슨 일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3달러 도네이션으로 3달러 도네이션을 고마워 나 금융치료받았다 나 금융치료받았다 곰탱이 잡으러 간다 나 곰탱이 잡으러 간다 안 되는데? 오 쉣! 빠그! 오케이! 6월 도네이트 이즈 마이 윈! 각자 behavirett лиakat 멋져 나 나... 슈 USS 크루마스 히트박스 어디야? 으아! 명신! 야 이거 보고 막을 수 있는데 공을 너무 오랜만에 상대해서 그런가? 나이스! 기회다! 어? 내 히트... 어우... 저 계속 당하네... 왜? 아 쿠마 히트박스는 정말... 정말 정말 이상해 아 쿠마 히트박스는 정말 이상해 근데 쿠마가 귀여워 어입 어이씨 이게 안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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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왜 안보이지 저게 분명히 저거 보고 다 먹은 기술인데 왜 안보이지 음? 아 오 어 어 아 어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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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프레임 푸니쉬가 어디있어? 너무 황당하네 이긴걸 져야하네 아니 저거를 왜 지지? 판정이 10프레임 푸니쉬 딜레이티드 웨어 이스 마이 윈 와 안다 그만하겠다 공 진짜 오래한게 느껴진다 저사람 플레이에서 아이고 이걸 생으로 맞아버렸네 여기서 이기고싶다 막혔으면 내가 이겼지 않았을까 오메 와 오오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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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Ş아오오 cause 기분이 좋아졌다 옪 아우 바보 왓더 아 잘 이긴다 오오오? 어떻게 하지? 오케이 나도.. 부리는 흘렴 소원 앉았잖아 진짜 앉았어 누리니까 성난이잖아 아 까지 레옥니님 어서오세요 이런 슈야야 13 어딜 끼어들어 가자 결혼했다 아 왜어리스도 마이 히트박스 오지마 오지마 말했다 왓더 제발요 제발요 주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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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분 진짜 곰 장인인거 같아요 몇 번 만났는데 일본서버에서 곰정말야 말해요 옛날 항구인고 Elo squares 으어어 저기수를 써? 멍 아이고 확정 자세 잡지마 야 곰 하이킬 왜 이렇게 좋아 어 안다가 오지마 뭐야 왜 안다가 기술이 원툴 못끝네 아 원툴 피하는구나 으응 어어 왜 맞아 그만해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만해 그렇지 그것을 같았어 빠그 어 아 야 이거 속질했는데 왜 자꾸 저게 나가 아하 속질했어 나 나이스 오케이 아 간장병님 오세요 절대 백 못쳐 하이킥 아니 끊고 어 우와 나이스 아씨 곰이라 또 안맞은줄 알았네 아 정통파 곰맘 써봤는데 안됐고 곰이라서 멍멍 투 이런 씨발 것 오케이 어어 이런 말도안돼 아 욕이 절로 나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욕해서 죄송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왜 어어 가드 했어 으 으으으으으 아니 원잼 맞고 내가 이득인데 곰이 하이킥으로 핵이다니 이건 무슨 경우야 왜 맞아 어 뭐야 발 눌렀어 발 왜 오른손이 눌리지 아 이거 이긴건데 아 너무 억울한데 손이 먼저 나왔어 왜이러냐 조이스틱님 정신 안차리실래요 하이킥 아 알고도 막을수가 없잖아 왓더 어허 우어엏 우어엉 잘한다 우어엉 왜 맞아 우어엉 성광조심 나이스 어휴 아 아니 이따까지 지운다니 너무 용감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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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s 아 까 아 으악 동물 농장이야 이거 와는 structures 느리길래 잡기 쓰는 줄 알았는데 아 저거 맨날 rooted 자 큰 Salt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뭐야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빨려 들어가 있는 애가 잠깐만 옷 좀 갈아입을께 뭐야 아 저거 14같은데 저거 랑추 추정자님 어서오세요 안맞네 맞을거같은데 아 이거 파크가 나오냐 어이구 노림수 봤죠 제발은 아 어서오세요 사단 마크를 보셨군요 하이킬 하이킬 아니야 곰 지금부터 잡읍시다 이런 쉐털 오 다행이다 아니 안다행인거같아 아 막으면 이기는데 막을 자신이 없지 막으면 이기는거였는데 막으면 이기는거였는데 악마발쓰고 커킥이라니 와 이거 좀만 참고해서 해보자 내가 너무 개기는거같아 아 왜이렇게 못이기냐 저번에 새벽에 저사람이랑 2시간 반인가 했었는데 아 자꾸 콘보가 안나가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 삑사리좀 어떡하노 이거 아 저 조회쓰기 큰일났네 고장났나 하크 하크나올거같은데 하크 하크나올거같은데 왜 왜 왜 내 왠어퍼가 져 왜 내 왠어퍼를 피해 야씨 뭐 내가 들어가면 다 쳐갖고 뭐야 이거 와 내가 너무 멍청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먹었네 야 이거 마신인데 왜 맞냐고 이거를 자꾸 우와 콤보 지린다 진짜 지렸다 진짜 콤보 지렸다 와 진짜 장인이네 저런 어려운 상황도 때리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맞냐 왜 맞냐고 자꾸 야 나 왜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맞냐고 일곱 번이나 썼어 유에스비 포트를 반대로 바꿨거든요 똑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어 야 걸리나 아 짧았나 어어 우와 어 오케이 이거 안 썼어 어 어 왓더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포킹 quack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월컴보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포킹 히트박스 왓더 황더 왓더 고아 고아 곰으로 할 때 좀 답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곰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사실인데 상대가 잘 맞고 잘 때리면 답답한데 근데 곰을 상대하는 입장에선 이런 또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뭐야 하이킥 패턴 되게 괜찮다 은근히 괜찮아 저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아 또 이렇게 아 진짜 우와 판정 아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상대가 잘하는 건데 멘탈이 나갈 것 같다 아 알았는데도 들킥 안 돼 우와 아이씨 적당해 여기서 이겨야 된다 혼쭐을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욕심이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 욕심이었어요 너무 즐겁게 하려는 마음과 빠겜의 마음이 왔다갔다 해요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랭겜 할 때 좀 이제 빠겜할 땐 빠겜하고 즐겜할 땐 즐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이씨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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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피해지지 오쇼 오쇼 좋았구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좀 오버 아님 저기 뒤로 오른다고 안 맞는 거 좀 오버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봐 개무섭다 오오 오쇼 파크 파크다 나이스 나이스 역전 가자 파이킥 파이킥 오쇼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오우 다행이다 위험해 아 느린가 빨리 한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역전 가자 오쇼 어떡하지 오쇼 어떡하지 어? 야 왜어 이스마이 스크류 왜어 이스마이 인선풍 시발 와 와 아 퇴레기 나이스 와 아 아 내 판정이 좀 이상해 인간이랑 동물 어떻게 싸우냐 안빵맞으면 기모딱 악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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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짐 하이킥 하이킥하냐? 그렇지 뚝뚝딱 꽝 나 라 안쓸고 양파크스 곰재벽화 어렵지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노노 아이돈노 쿠마 아이돈노 쿠마 어어 어어 아 이거 23인데 실패했다 오케이 어 쉣 저거 계속 쓰네 와우 어어 한번만 참자 한번만 참자 계속 생각해 C프레임을 계속 생각해 생각해라 하이킥 오 쉣 야 이거 왜 안보이지? 아니 저거 보고만 갔었거든요 왜 저게 안보이지 갑자기? 어어 공짱발 들키가 없었어? 공짱발 들키가 없었어요? 공짱발 들키가 없었어요? 어허 쉣 충격가 공포다 어이씨 안전하게 하다 안전하게 어허 아 실수 어허 으응 아 실수 아니이씨 괜찮아 괜찮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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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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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곰.. 곰초풍 맞을게 안냈는데 아..왜 맞았지? 짬타이거가 훨씬 세네.. 짬..이거.. 소원술 2병보다 짬타이거가 훨씬 세네.. 아유..씨.. 아 이거 안돼? 10프레임 10프레임 안갈꺼야 나이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 수 있다 역전 갑시다 여러분들 어 바보 아 이거 안방을 못눌렀다 내가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받았네 와 센스 아..맞은거 같은데 어..어떻게하지? 아씨 왜 안맞아 아 이거 뭐야 오!! who... 나이스 개 어렵다 공..개 어려워 안 맞네 개이드 야 이게 안 돼? 조졌어! 예상하고 있었나봐 아아 법상 까비 그러니까 뜨는 거를 되게 잘 지르는 것 같아요 왜 맞아? 어 질렀는데 안 됐다 아 미치해 내가 너무 개기나? 저걸 담았네 카운터로 내가 너무 개기나? 어 저거 절비됨 약하죠 아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오 아니 되게 일정한데 일정한 걸 내가 계속 당해 멍청하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장인의 냄새가 폴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미친 외조화로 들어가는데 기사가 폴 때린다고? 아 야 저 총 첨포 타이밍이 뭔데? 너무 기가맥히잖아 하하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오 다행 오 다행 아 저게 백댓이 치는 이유가 있네 들어와서 카운터 나라고 백댓이 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하노? 아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아 저거 한번 흘려야되는데 마무리할 때만 쓰는구나 저거를 아 뭔 게임이야 이거 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풀리지도 않고 어? 야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좀 이게 좀 많이 나를 안 도와주네 벽이 X댓다리 오예 fret 어떻게 저에게 한번에 쓰지? 빽이 한번도 안aye고 쩌해 야 이거 진짜 X됐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쪽쪽 빨리네 이거 파크 아 판정 씨발 야 마종룩 썼는데 왜 내가 뒤로 넘어가서 뒤발이 나가냐 상대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상황이 너무 안도와준다 아 저준데 이거 어떻게 이 저주를 방금도 하이킹 눌렀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나가네 야 야 이거 큰일났다 정신 똑바로 안차리면 이제 강릉당한다 정신 똑바로 안차리면 안돼 야 정신차려야돼 정신차려야돼 야 웃음킥 싹 빼 어떻게 이렇게 빼 어떻게만 빼면 돼 여러분들 어떻게만 뺍시다 어떻게 빼봐 어떻게 빼 하이킥 넘어있는건줄 알았지 나도 있다 아 손톱 빠질뻔했어 아 손톱 빠질뻔했어 아 손톱 빠질뻔했어 야 야 진짜 여러분 야 이거 손톱 보여 이거 하얘진거 아 농담 아니고 손톱 빠질뻔 놀래가지고 저런걸 쓰고 있네 아 진짜 손톱 빠질뻔했다 진심 아 진짜 아픈데 아 개아파 아 씨클났어 진짜 아픈데 아 얘는 진짜 재벽강 시킬 생각 안되는구나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이겨도 기분이 나쁘네 왜 저게 아 씨 손이 이거 손톱 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 진짜 아픈데 아 씨 곰나락때문에 내 손톱이 부서져야돼 아 ㅈㄴ 아프다 여러분들 데스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데스가 이렇게 위험해요 와 백댓씨 미친 저걸로 피하네 레드를 예 테켄이 굉장히 위험해 게임 왓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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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 텐 프레임 어우 나이스 화요 아 마이 핸드 왜 이렇게 다 맞지 나는 하이킥 야이 큰일났다 진짜 피지컬이 다 떨어졌어 이런것도 못맞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이킥 아 되네 어렵다 이게 모션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곰유저가 오너가 없으니까 이런 미친 안개긴다 절대 아이씨 무서웠어 끼어들질 못하겠네 나이스 안전하게 어떻게 괴롭게만 빼자 안전하게 어떻게 괴롭게만 빼자 싹뚱님이 철권신이에요 모르셨구나 왓댓 왓댓 퓨킹 야 이젠 가지고 노네 진짜 이미지마 뭐야 이 콤보 왜 해 아까 뭐 뜨는게 뭐였어요 아 저거 저거 중단으로 때리는거 왜 너에 초풍이시냐 슈야야 그거 그래도 쓰네 흘렸으면 아휴 흘렸으면 야야 너무 많이 쓴다 내가 계속 맞으니까 계속 맞을거라 생각나봐 나이스 아 체이스 데빌진님 어서오세요 제가 대신 복수하겠습니다 절 응원해주세요 이런 쉣 멀어져서 딜캐리를 못하겠네 하이킥 하이킥 쓸데 안되나? 딱 꺼도 하이킥인데 이런 쉣 털 저게 안보이지 왜? 보고 막는 기술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지? 와우 아 저게 안보여 구르기가 왜이러지 철권 너무 못해졌어 어떡하지 싹둑게임즈라고 야 이번판 이기해야 돼 여러분 집중 잠깐 집중할게요 잠깐 집중하겠습니다 나이스 이기다 나이스 이기다 나이스 이기다 나락 꽝다움 콩창각이요? 알겠습니다 자 스승님 오셨다 여러분들 다들 인사하세요 콩창각 아 콩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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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 이거 맞아야되네 확정 확정 뻥발 원 원 투 그렇지 말리기 시작한다 말리기 시작한다 야 이거 촉새 형님이 알려주니까 하나 말리기 시작한다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엔 안 깼지? 아 아니네 꽝창각 초풍 아 기원 초풍 퇴레기 퇴레기 어? 빼 끄 조질뻔했다 저거 커쳤습니다 죽었다 broth 이거 봤어 이거? 상대 움찔해가지고 뒤로갔어 순간 심리 걸리네 오오오 곰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겠다 네밀고 싶어지게 만들어야겠네 동영상 아 이게 안맞으면 또 오른손이 먼저 나가 나는 날악하거든 오케이 한 대 더 때리고 또 때리고 나 오우 야 이거 어떻게 막았나 화크다 화크다 와우 곰 배떼지 두드리기 야야야야야야 렉으로 막았다 렉으로 막았다 하지마 렉으로 막지마 렉으로 막지마 움직임 뭐야 varsa 내 Zukunft없는널도 다umba 공jack하겠는데 나는 아니 렉으로 야 렉으로 하지마 렉으로 막지마 양이 어떻게 하지 어! 확정! 와! 개같은 거! 날아오를걸 그냥 아까 저기 뭐야 내신 1타까지만 쓰는게 아니라 날아올랐어야 됐어 벽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아 사실 안됩네 아 사실 안됩네 아 사실 안됩니 아 사실 안됩니 아 사실 안됩니 아 사실 안됩니 아 어 이거 다요? 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야 이거 왜 안보여 이거 왜 안보여 야 정신차려 저걸 왜 못보니 저정도 프레임은 보거든요 저거를 못막네 샛 미친 공찬가구 맞고 이득인데 개긴다고? 야 이거 뭔 패턴이야 개쩐다 이거 저거 뭔 패턴이야 아까부터 계속 맞았는데 저렇게 때리면은 플레이하는거는 일정한데 내가 일정하게 계속하자 내가 좀 멍청한거 같아요 내가 좀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하자 틀 뭐야 이거 안고 신다킥 그렇지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니까 공찬가구 진짜 안나가요 진짜 레고 한국에 있는 조이스틱 들고 와야되는데 야 이거 무슨 나는 글른줄 알고 잠깐 흘렸다가 일어났는데 처리되네 명신아 야 진짜 나는 개멍청하다 진짜 나는 개멍청하다 와 기상킥을 했어야 되는데 아 레고 와이카노 진짜 어 이거 카운터 나 어우 데미지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보호 막아야되요 보호 안막으면 요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런 쉣 나이스 나이스 아 앉으면 안돼 게이든 아 이거 안맞나 와 와 아 앉았는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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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질러버려 쩐 나이스 에간장 녹여버려 오케이 왜종 한 다음에 초초하라는 뜻이죠 그거 해보자 아 진짜 안맞네 그렇지 그렇지 하지 라고 recognise 하도 안맞으려고 노력하겠지 지 나이스 교oured 하기 아 기사 오른발이요? 알겠습니다 맞으면 해부께요 근데 잘 안맞아주네 이 사람이 아 진짜 안맞아주네 이거 하이킥인줄 알았는데 하이킥 어어! 아.. 지른다 잘 질렀다 아니 터퍼를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지르지? 야이C 야 이거 벽 아니야? 벽 아니야? 아 맞다 우정육구발 대조차가 믿고있었다 내가 안되냐? 안안나? 와 진짜 안안나 흥심 10프레임 신달킥 나이스! 와우 통천포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래위로 좀 잘 만나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야이C 오예 아까 내 소톱 날아갈뻔하네 야 곰탱이 좋네 아프겠다 나이스 이거나 먹어라 오우 통천포 안쓰냐? 통천포 안쓰냐? 통천포밖에 없잖아 통천포 써 통천포 써 어? 한방격전 노리네 안되지 어이 공은 확정이에요 억울하겠지만 확정이에요 아이쉏 커킥 지렸네 오예 어이씨 오우 잘먹고있었다 툭틀려서 어렵지 막았잖아 야우 오야 야아 잘한다 와 어유 느꼈는데 너 잘해졌다 하이킹 하이킹 아니네 나이스 허공에다가 뭐하세요 여기 밥 없습니다 아 아 판정 아 명신 나는 이타입에서 끊을줄 알았어 와 오예! 개이득 야 진짜 안내리네 저걸 써? 아 이거 뭔데? 백댓이 저거 웅클 웅클 사는거 존나 빡치네 진짜 와 맙나 예 저 5사단이었습니다 진짜 낫네 백댓이 쳐서 자꾸 피할라는데 막아야된다 저거 존댐! 오예 야 어떻게 알았나 막는 타이밍이 되게 신기해 안 막을때도 있고 막을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쓴거 같은데? 오오오오 안방이 1도 안걸린다 이 사람한테 걸렸네? 빼그? 안방이 안걸리면 날아갈쏘라 오케이 어 이거 안걸려? 걸릴것같은데 이건건 아깝다 엠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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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걸리노 하이킥 하이킥 쓸데 안됐어? 야 이거 오케이 저게 버릇이군 오케이 캐치했어 유얼 습관 이즈 캐치 노 노 노 그만해 타자 히어라 아 야 변경이 내 쇠야야 이게 왓 더 아 맞다 아야야야야 맞으면 이긴다 게이드 어 죽어? 죽어? 상상도 못했다 죽어버리네 야 이거 뭐야 곰이야 리차고랑이야 하이킥 지리네 야이 나를 뭘로 보는거야 아 잠깐만 저 버릇인데 그만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긴거 같은데 야 이거 이겼다 이번엔 진짜 이겼다 아이스 아 아까 이거 곰 호민기 양손 나는 도유노 오토케 아니 저번에 어떤 외국인이 영어로 오토케 이렇게 쳐가지고 존나 깜짝 놀랬는데 도유노 오토케 오 쉣 카운터다 아 로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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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그렇지 밟고 백 우종 오케이 숨 모시게 해 나만 좋아할거임이네 귀엽다 재미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아 애기 같은데 근데 또 이제 피지컬 보면 또 애기가 아니야 오 쉣 나이스 잘 때렸고 그렇지 어 쉣 오예 벽이 그렇지 도와주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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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니가 뭐예요? 이제니가 뭐예요? 검색하면 나와요? 입합 끝나고 쳐봐야겠다 이제니가 뭐지? 앉아 앉으라고 앉아야 해요 잘 앉았어요 잘 앉았습니다 레이지 아니니까 이득일거야 자 튀자 어 쉣 뭐 튀니? 나이스 왜 개겼습니까 나이스 앉아 앉아 아 어우 지른다고? 현명한 판단의 평원이로군 뭐 이거 안썼어? 진짜 안썼다 아 다스노 어이구 존네 아픔 이야 지렸다 개 지렸다 나이스 탈렘트라구요 아 탈렘트라구요 야 고민을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회다 어떻게 하지 한방에 승부 보자 한방에 한방에 야 오케이 나이스 승부 맞다 아 아 야 이 병 너 왜그래 이런거 맞으면 안 돼 이런거 맞으면 TWT 못나간다고 그만 에이씨 어 안되네 마지막에 대시해야됩니까 이거 무릎 이런 시별 와 진짜 저기 통참포를 언제든지 집어넣으려고 강만 잡고있네 마지막에 침착해라 할수있다 야 왜이래 야 왜이래 쉣 흘렸네 왜 아니 왜 갑자기 안맞아? 왜 갑자기 안맞아? 우와 초풍워치고 반응봐 가제력맞네 아니 승품상구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왜 안맞아 이거 갑자기 안맞아 남코에 무디했나 갑자기 왜 안맞아 어이 나이스 어이 용려 용려 오케 막았네 용려 용려 아 용려 용려 아씨 배 안맞네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 야 이번에 어떻게 막는데 뭐야 우와 쩐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웨이브하고 가드했는데 저거 딱 십살나 오우 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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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한다 개잘한다 개잘해 그냥 안전하게 치자 그냥 안전하게 치자 야 저 타이밍을 모르겠네 우와 컴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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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이렇게 되네 안될거같으면 되네 아 잘지른다 진짜 잘질러 내가 한번 대쉬하고 참아보자 한번 참으면 뭔가 나올거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대쉬하고 참아봐 뭐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좀 템포를 맞춰줘보자 상대한테 공찬갑 나이스 까지야 헬로 어이 저 질러쁘나 어이 저것도 방법이지 와 미쳤다 아니 음 야이 판정 지렷구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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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하이킹같은데 쓰네 한번 흘렸어야되는데 오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였어 왜 안맞았지 내가 상대가 이기는거같은데 백 백 백 죄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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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마발 의식하면 저거 맞을거고 너무 무섭네 오 저거 너무 무섭다 악마발이랑 저거 이제 너무 무섭네 으음 둘다 느리게 나와가지고 개무섭다 아 뭐야 개대마가 앙마바리 적당히 보이나봐 저분은 아 뭐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아 갑자기 졸라 구시대 배턴인데 자꾸 맞네 내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점프 뭔데 하이킥 말이 안 돼 아 하이킥 판정 미쳤네 공으로 하이킥 너무 잘 쓴다 나는 저렇게 못하겠던데 아 아 아 다가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수고 없다 저렇게도 맞는구나 뭐야 왜 안맞아 와 콤보 오 X됐다 아 나 뭐하냐 치킨라멘이요? 마트에 파는겁니까? 뭐야 뭐야 이거 아 저거 아이고 초풍썼는데 졌다 저기 더 빨랐다 프레임이 아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한국에서도 일본 음식 유명한거 많이 아는사람 많아가지고 트수분들 아실까 싶어서 물어봐 아 얘는 재벽강시킬 생각을 하면 뭐야 나이스 카레라면이랑 야치라면이요 사보겠습니다 그런게 있나 처음 들어보지 아아 저거 계속 맞네 멀뚱멀뚱 있다가 다행이다 아 쉬어야 안다행인거 같애 저때 기용권 넣으면 내가 이길텐데 이런 지국 넣으려다가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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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하지? 어이 뭐야 아 날 뭘로 보는거에요 은퇴를 시켜버리려고 하네 아예 철접하라고 지금 저런 기술 쓰고있네 아유씨야 철접해라 저것도 맞으면 안되는데 어이구 위험했다 나이스 공나락은 진짜 힘들어도 보고 막아줘야되요 저거는 진짜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저기 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갑자기 그 뭐야 눈을 감았는데 막 외할아버지가 쫓아가서 야이놈아 문 열어라 해도 나랑은 보고 막아야되요 그런 기술입니다 저거는 어쩔수가 없어요 알았네 아야 이거 이거 14 아 뻔했는데 아 뻔했는데 한번은 살겠지 다행이다 야이씨 날먹 그만해 이씨 날먹 그만해 어 흘린다고 오호 그렇지 웨이브하고 한번 참았죠 어 벽 아닌가 어 뭐야 오예 페레기 나이스 아 아니 여러분들 제가 마트를 간다는 이유는 이번 식량을 한번 비축하고 아예 집에서 안 나가려는 목적이지 어디 뭐 식당을 추천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워씨 야 그거 그래도 하이킥을 쓰네 가드할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왜케 잘질러 아 우정육부가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 용량 메모리가 딸렸네요 느리겠으면 안 맞을걸 오오 미친 스팀 이걸 막아 좋아요 저것도 못을 보이기 시작한다 오오 렛 무릎 아 그렇지 상대가 개였죠 이걸 노려야돼 고물 앙달 앙 어 에 에간장을 녹여야 됩니다 앙 앙 앙 앙 앙달이 뭐야 안달이지 앙달 맞아 아 아 일본어만 너무 쓰니까 한글을 모르겠네 한글이 너무 어렵네요 집에만 붙어 있으라는 그 지령이 내려왔어요 회사에서 네 일본 전체에 무슨 저기 뭐야 지령 비승부량이 내려와가지고 회사에서도 내려왔어요 오 뭐야 뒷잡혀 왜 막네 풍신 그렇지 아 맞을줄 알았네 와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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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맞았어 개이득이죠 야잇샷 어 가만있었다 개이득이다 어떻게 요렇게 상대의 패턴을 흡수해버리기 응 좋았구요 그렇지 어 안그렇지 한 번 더 아 죄길 원 원 투 이건 다 들어가네 투가 안 씹히네 그렇지 아 촉틀그라운드님 패턴 난 안되나보다 나는 저기 촉새님이 아니라서 안되나보다 곰탱이 곰탱이야 이거 맞고 죽어라 이거 맞고 죽어라 나이스 그 저는 요리를 못해요 저는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구요 아 초틀그라운드님 저는 안되는데요 이거 왜 안될까요 이거 빼그 좋아요 좋아요 피 받는 사람이 지맘대로 당할 수 있다 이말이야 아 실제로 한번 써봐야지 그래도 진짜 어렵다 근데 어 이제는 조금 뇌렉을 좀 막으시네 의식을 하시네 이러면 또 2번 패턴이 있지 아 횡치다 맞았다 어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웨이브하다가 캔슬 못했나보다 들어와 또 하이킥 쓴거다 아 안방 썼는데 이걸 맞네 오 위험했구요 아 진짜 잘 지르네 오 일어났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좋아요 나이스 잘 먹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되는걸 하라 하시는거죠 예 저는 믿었습니다 예 믿었어요 예 잘 먹었다 절대 믿었구요 어 아니 좀 맞춰보고 싶은데 상대가 너무 안맞은다 아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기상킥을 하고 해야지 바보야 머리가 꼬였다 순간 걸려라 아니 어이씨 개잘한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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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아 죄송 죄송 와 진짜 안왔네 야 뭔 판정이야 하이킥 오 뭐야 뭐야 와 같이 맞나 아 초풍 아깝다 들어간건데 아 초풍 진짜 아깝다 아니 삑이 너무 많이 나네 와 개잘 때려 어떻게 하지 야 이걸 막네 그 상황에서 지렸다 대신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런 채팅 볼때마다 좀 황당해요 왜 내 인생까지 저렇게 도와주려는건지 아 기온초 얘는 진짜 안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아 늦었다 아이고 왜 맞지 아 진짜 안 걸리네 아 안 맞네 우와 안 맞을걸 어 뭐야 뒤후름 저게 확장이야 야 진짜 신박한 패턴이네 진짜 신박하네 오 나이스 오우 나이스 어떻게 이기지 아 이게 진짜 될거 같은데 아 어렵다 야 뭐야 저 컴보 아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하지 위에서 말린다 어떻게 하지 오오오 위험했다 오우오 잠바 안쓰면 죽었다 이거는 진짜 위험했다 아 gotten ev 아 아 아 안될줄 알고 나이스 어 딜킹 좋았다 랑추추는 어서오세요 그만하고싶은데 끝은 봐야되지않겠습니까? 이거 안썼어 아 뭐야 이게 왜 카운터 나지 까비언 우와 우와 뭐야 아 이번에는 저거 하단 흘리려고 깍잡고 있었는데 이번엔 중단만 썼네 되게 유연하다 플레이가 유연해 진짜 유연하다 진짜 유연하다 아 뭐야 이렇게잖아 하하 참씨 아 저 악마손 진짜 아씨 막아야되는데 아 진짜 좋다 이거 말하자마자 이렇게 맞네 잘되렀다 와 아 아 저군이랑 오래 했는데 친추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올해 저랑 같이 해줘서 고맙대요 그냥 유저가 많이 없으니까 하는걸 좋아하는거 같아요 아 왜 맞아 아 왜 맞아 뭐야 이거 있었어 아 기월이 나갔다 촛붕쌌는데 에이씨 그러니까 막 새벽에 그때 두시간이가 하고 이제 서로 긴말했는데 오랜시간동안 같이 있어서 고맙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문화가 남아있나봐 좋았어 와 이야 와 콤보봐 더퍼 더퍼 아니야? 나이스 앉았나보네 저도 범유자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한번 해봐야될 것 같아요 맞을것같지 왜? 안되네 좋았구요 나이스 이번엔 낙법도 안치는 이유가 뭐냐면 기상킥 저게 건져질까봐 그 버릇때문에 앉아있는거야 저게 아 이거 초풍이었는데 방금 뭐야 왜 내가 져? 어? 우와 개잘 때린다 진짜 잘 때린다 개쩔지 않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대의 패턴을 내것처럼 음 나이스 피자 햄버거 라면 볶음밥 떡볶이 김밥 아니야 쇳댓살 치킨 불고기 한우 꽃등심 제육닭밥 낙지볶음 돼지갈비 소갈비 아 이거 아니야 짬뽕 족발 막국수 우동 만두 곱창 닭발 맥주 소주 감자튀김 오징어튀김 고구마 맛탕 푸팅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도우미 천호소감사합니다 한국음식 그렇게 나열해주시면 너무 부럽잖아요 아 너무 부럽다 한국사람들 나도 한국음식 먹고싶다 우와 잠깐만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거 내가 한번 뛰어야 이길 수 있는데 한대가 뒤로 빼면 못 이긴다 이거 맛있는 갈게 이길 것 같아 죽었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야 이제 졌다 야 졌다 이게 뭔게임이야 내가 뭘 본거지 저걸 왜 두번 맞아야돼 저런 상황이 있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말리노 아 잠깐만 다이어트의 멘탈이 끊어졌어 와 어떻게하지 이기고 싶은데 끌풍 아 이거 터프가 나와 어떻게 저기서 어 아 아이타가 쓴거구나 와 뭐야 미칫 또 펄치로 푸네 야 야 오 앉았다 몰라 데려가 미친 와 잘했다 프리스타일 스킬 땡스 포 팔로우 나 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같이 맞아 아 자꾸 횡치 남았네 저게 반시계인가 그렇지 싶은데 뭐야 하이킥 오진다 아니 곰 하이킥을 일반 캐릭터 하이킥 쓰듯 있어 혜 쩐다 말리고 시작하네 아 14라 있지 맞다 하이킥 몇대만 넣어 진짜 저때만 앉을수도 없고 어떡하지 미친 툭테리필 까비 아 안되나 아니 하이킥 남바라는데 자꾸 걸리네 어 으아 오 다행 나이스 와 저런 콤보가 되는구나 와우 진짜 장인이다 우와 미친 야 여기서 이기고싶다 여기서 이기고싶다 오우 나이스 좋았구요 역전 가봅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 또 처음부터 막고 시작하네 와 미친 어 하이킹인줄 알았는데 와 파크 외방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거에서 단합이 잘 되었는지 무슨소리세요 여러분들 저기 모드를 버젓이 보세요 저잖아요 저게 왜 안 나가노 위험했다 카운터로 맞았다 아 아 아 아 개망 어 뭐야 안나가 와 지르노 아니 내가 우선권인데 지르노 저기서 대단하다 저것도 야 통천폭 미치겠다 내가 저거 쓸때는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개빡치네 왜 맞아 망했다 아 개망했다 이거 어떻게 맞아 죽는다 아 이거 스프링 케이스면 살았으려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천재 와우 안돼! 자세 안푸는줄 알았어 짜잔 어 뭐야 늦게 나갔다 아 뭐야 늦게 나갔어 졌다구요 제가 공한테 wasn't that-11 at least 아 우와 다행이다 아 쉣 안다행이다 어우 개위험해 오예 안나간거 또 하고 하이킹이 만능이야 만능이야 아주 그냥 우와 어디가니 아아 이거 횡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뻣뻣하다 횡치면 되는데 아 어 뭐야 이렇게 막아? 잘 먹었다 뭐니? 괜찮을걸 그래도 아예 안맞아서 다행이긴하다 아예 안맞아서 다행이긴하다 하아 야 진짜 잘 지르네 진짜 잘 지르네 내가 너무 저돌적인가? 한 몇번씩 참아보면 좀 괜찮을려나? 참으면서 해보자 횡치라고 보지말고 뭐야 뭐야 야 이거 녹네 녹아 와 녹네 녹아 아주 아 맞아 아까 저기 바닥으로 들어갔어 내가 너무 늦게 썼어 원래 일반 캐릭한테는 좀 바닥으로 넣으려고 해야되는데 곰한테는 안그려도 되는데 내가 너무 똑같으면 또 갈리니까 너무 답답하다 내가 내가 너무 멍청해서 화가 난다 왜 이리 가득 또 이렇게 갈긴가 봐 에헤이 그참 저런걸 쓰고 있는가 아 비즈 언니 안녕하세요 저 엄청 살만해요 좋아요 지금 아씨 때려야되는데 못 때렸다 아 저거 살려주면 안돼 저거 뭐라도 때려라 그냥 초풍슬리 하지 말고 그냥 뭐라도 때려라 어우씨 왜 안되지 고막할수 있을거 같은데 진짜 이거 맞는거야 왜 안맞아 아 나는 빠르게 누른거같은데 아무한테도 알려줬거든요 개인정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나이스 통첨포 각보고있다 딱 봐도 통첨포 각보고있다 이거 더블어퍼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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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깨야되 연속하면 깨야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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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ed 여러분 그들 가고 paljon scrolling 나이스 근데 빨리 저는 오른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기상키 1타가 나왔어요 뭐지? 이걸 왜 졌지? 상대는 진짜 좋겠다 기분 이게 무슨 별빵이 되고 지루야 양자 풀고 있네 위치 안풀리는건데 아 멘탈 나간다 아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때문에 멘탈 나간다 아까 저 뒤로 골랐어도 죽는거였고 그거 때문에 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길 수 있다 집중하자 아 미치겠네 떡볶이 이게 왜 내가 지냐 비어왔잖아 비어왔잖아 왜 내가 지지 저게 뭐고 때리나 아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실수하냐 왜 맞아 아 끊기는구나 야 저거 진짜 몰랐다 저 끊기는구나 굴러올때 끊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살려줬네 저거를 굴러올때 끊어야 되네 아 이 병신 굴러올때 끊으라고 보지말고 그거 왜 자꾸 막을 생각하지 우와 아씨 악마소린줄 알았다 아휴 초풍함 찔러버릴꺼야 아휴 저걸 나오네 아휴 초풍함 아휴 초풍함 와잇 아 오우ti 다행이다 와 이거 재베깡 knocked 아우 다행이다 하이킥 하이킥 괜찮아 안괜찮아 아 이게 나오네 아 날먹 에이 너무 날먹한다 저걸로 상대가 쓰는걸 보고있으니까 답답해 또 저거 가까이 가자 존댐 아 예상했나봐 안되네 오케이 돼지코 님이 더 잘하시지 않아요 오 쉣 근데 공은 확실히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유저가 워낙 없으니까 참고할 사람이 잘 없어 오 왤계같아 상대가 우어어어어 위협했다 흘렸다가 일어났어 상대가 곰 유저 최악체는 젖어 병신아 아이씨 왜 자꾸 맞아도 저거를 뻔한 기술을 나이스 앉았네 바로 저구리 편명하네 아 느리게 썼는데 그걸 안내 벽에서는 이제 안기로 작정을 했나봐요 그럼 1 적당히 써 저거 어 쉣 좋 scholarly 으어허옹 겁나라 그래고스네 샄 내가 이기고 있는데 카즈아가 젖어 잘 보셨습니다 커버렛! 나이스 곰이 막상 이렇게 잘 막으면 할게 없는데 여유! 여유! 촉샘 가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촉샘 있을때는 해야되는데 없으니까 패초리 안맞아도 되니까 안해도 됩니다 쉣 쉣! 이게 무서운거야 곰은 백댓시가 너무 잘 피해져 곰 백댓시는 진짜 역회급이야 거의 아씨 아깝다 진짜 아깝다 왓더 펴 이 기회다 어떻게 하지? 요렇게 야 이거 횡칠 줄 몰랐는데 안칠 줄 알았는데 나이스 와 같이 봤어 다행이다 미친 원투 씹고 들어왔어 어떡하지 와 나이스 아 안보이네 하이킥 너무 아픈데 이거 아 또 들어가다마자 아 아 오 나이스 딜캡 나이스 퍼리시 저것도 노림수구나 하나 배웠다 바보야 앉으면 안돼 나이스 잘 참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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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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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 아! 저풍 오 샛 맛이나 발견 올걸 야 이거 되는데? 우와 하하 승인다 13세컨드 13세컨드 저도 가끔 백댓시 아이킥 한번 써봐야겠어요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막혀도 서쳐도 상대가 리스크가 없어 백댓시 아이킥이 곰 대 곰이랑 하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아유 백댓시다 맞았다 저 너무 좋다 저것도 오 기회다 아 몰라 데려가 몰라 데려가 와우 나이스 크립 댓 프리즈 지렸다 기원 안되네 아 아 이거 잘 막았다 돈마을 것 같은데 아 맞다 병신아 그거 쓰지 말라고 저거 들키 없다고 아 본능 음 봄 대 곰은 진짜 노잼 매치에요 봄 대 곰은 진짜 노잼 매치야 하이킥 아니야 아 하이킥 아니야 아 뒤로 가지네 또 벽에서 벽까지 왔어 어 아 미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개무섭다리 안갈꼬양 우어어 개그트 이길 수 있다이 개그트 야 이거 안돼 나이스 전부 어렵다고 아 진짜 안맞네 진짜 안맞아 하이킥 맞을까봐 나도 좀 빨리 쓰긴 했는데 진짜 안맞네 나이스 오 이거 어떻게 막아 아니 위험한데 야 뭐해 어 뭐야 왜 맞아 왜 맞아 아니 상대도 얼마나 갈기고 있었으면 저거를 저게 맞네 개굿 개고맙지 뭐 미친 야 이득이 커서 내가 뭘 해도 안되네 저 상황에서 아 저기서 저기에 나오나 저기서 저게 나오나 와 진짜 콤보가 무궁무진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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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빈아 계속 오네 오늘 마트 못 갈 것 같은데 뭐야 도망가 예 뭐야 아 진짜 잘 지른다 진짜 잘 질러 뭔 잡을 피하네 뭐야 이거 왜 안 맞아 와 와 개다잉 근데 얘가 헤이아치보다 귀신건이 좀 후대이 긴가봐요 헤이아치보다 쉬운거 같아요 얘가 아 안방 쓸걸 자막단 말이야 자막단 말이야 야 미친 난 맞았다 생각하고 뭐 안나발일까 안나발이네 맞지 라운드 favorite 지르노 야 왜 맞아 파크 나이스 좋아요 아직 안 끝났다 집중 집중 원투 해볼게 왜 원투가 져 왜 원투가 져 아이고 원투 했는데 와 커킉을 끊으라고 있는 기술인데 저게 존나 억울하네 이래되나 아 존나 억울하다 아 너무 억울한데 아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커킉 예상하고 원투 한건데 원투가 왜 지냐고 철권에서 커킉을 이기라고 준 기술이 원투인데 원투가 씹혔어 이런 뭔 게임이야 이거 나이스 나 뭐 했냐 아유 나이스 대스 진게 아니라 상대가 갈라 상대가 갔어요 도발 오징이 넣었다가 가던데 그냥 명신아 아이고 나 악마 손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야 이씨 어디까지 돌아가 도발 오징이 넣었네 우와 백대치 다 받았다 이야 지리네 저거 그니까요 아 곰조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똑바로 때리겠습니다 어 뭐야 이걸 지려 야 저거 막히면 죽는 기술이라고 뭐 그렇게 잘 지르지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너무 막 지르는거 아니세요 다 맞는 나는 뭐야 아휴 지금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풍신할아버지 보고 계신다 잘하자 잘하자 잘해라 아 2타까지 맞으니까 왜 이렇게 때리기가 어렵네 야 이씨 어 야 야 야 저거 마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 저거 식스부 때부터 마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신 발동 18 이라고요? 하이킥 하이킥 안쓰네 하이킥 하이킥 야 이 시미얼 이게 안돼? 우와 아 끔찍하네 진짜로 끔찍하네 장난친거에요 할아버지가 아 이거 풍신인데 아유 풍신아 걸려라 또 지를라 얘 또 지를라 얘 또 퍼 또 퍼 또 퍼 또 아이고 나이스 왜 점프했지? 야 미시마라고 부르죠 야이 쓰레기야 버버리지마 야 다 맞아야되네 우와 쩐다 저거 패턴 오이 쉣 대화가 안돼 대화가 안돼 너무 잘 질러 대화가 안돼 어떻게 이기지 하이킥 그렇지 예상했고 이거는 아 곰은 저거 시킬 생각하면 안되는데 곰은 재벽강 시킬 생각하면 안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야 곰이 안됐다 통천포만 조심해 통천포랑 떠퍼 통천포랑 떠퍼 통떠 이런 씨버 흘려서 괜찮을꺼야 와 심장마비올뻔했다 와 진짜 심장마비올뻔했다 아 진짜 아 이런 지엔장 걔네들 리액션이 너무 웃겨요 아 그 행보관이 막 너것들 오늘 저기 뭐 진지보수작업하러간다 알겄나 이러면은 걔네들 반응이 그 반응이 너무 웃겨 사자 어우 야 이타까지 쓰노 될일이가 이거 야 이거 뭔데 콤보 룩겟 콤보 야이씨 나이스 나도 기회왔다 뭐야 이거 나가 아 이타앉아야지 아이 방금 저거 공굴리기 쓴건데 저사람 저사람 방금 공굴리기 쓴건데 아 눈치까고 앉았는데 뭐야 삑사리났다 그렇지 공굴리기 삑사리나서 안맞다니 가만있으면 맞아야죠 뭐야 이런 쓰레기 게임 참아 나이스 나이스 멜비 6각 6각 8각 9각정도 되는거같이 9각 9각은 진짜 뭐냐 오 되나 되나 뭐가 이거 몇대까지 맞노 낙보 앉혀서 맞은거겠지 나이스 어 아니 이카리님 통척을 조심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벽이 가둬놨는데 이거 왜 안맞는데 하아 개 무섭다 아 개씹쓰레기 게임 와 벽에서 저게 왜 가드가 안되는데 저게 피해지노 난 이겼다 생각했어 진짜로 메이지 아니라 한번 사는데 아 저게 판정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아 아 진짜 진짜 스트레스받는다 와 진짜 곰이 저렇게 개빡치는 캐릭이구나 그동안 저랑 곰으로 상대해주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아성찰이 일어나네요 너무 미안하다 상대방들한테 근데 저게 너프된거에요 곰이 그래서 저도 그 대회때 곰 이제 잘 안할 생각이에요 데미지가 줄었어요 막상 잘 맞고 하면 할게 없는 캐릭인데 내가 좀 상대를 못하는거 같아요 아 콤보 싱걸 아 콤보 싱걸 뭐야 왜 안나간거 기술이 또 아니 저렇게 뻔하게 노리는거를 왜 자꾸 살려주냐말이야 아 아 진짜 뭐하냐 왜이러지 정신이 아닌것 같다 이런거 하고 못막잖아 저거 아 나이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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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2때부터 조금씩 좋아졌어요 봄이 CX때까지 진짜 쓰레기 캐릭이었고 할리오가 없는 느낌? 지금은 좀 그나마 나아졌는데 이런게 좀 그래 방금도 가드 되는 판정인데 얘라서 안맞아요 그런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이 안되네 나이스 아 통촌보스지 않았을까 뭐야 내가 우선권 이라고요 왜 자꾸 내가 우선꽃해 갱기시지 야 미친 와우 가드가 또 안됬어 아 진짜 가드 아니 맞지를 않아 아니 맞지를 않아 그 자꾸 똑같은 패턴에 걸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아 상대가 되게 노련하긴 한데 똑같은 패턴에 걸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진짜 멍청한 이카리 이 판정이 또 안맞을때가 제일 빡치는것 같아요 판정이 안맞을때 왜 왜 빗나가는지 모르겠을때 그때가 좀 빡치는것 같아요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아 어 포거 맞았다 나이스 아 바보야 풍신 아 조금만 빨리 쓸걸 아 초콜릿 안 나갔다 하하하하 개그 쿠마키치가 뭐에요? 와 속 시원해 아 속 시원해 아 진짜 무근 아 속 시원해 이씨 으어어 아우 다행이다 막아봐 막았네 막았네 순간 상대가 안 돼 아 원투투압 이겼는데 까비 하하하하 그러는데 슈발꾸만 게임 걸렸디 전 had 하이킥 아 나 안네 어 뭐야 저기عل 앗 근데 곰이 좀 더 그런거 같아요 야 이거 왜 안맞아 또 막 딜키를 하네 쉣 쉣 쉣 쉣 쉣 자유로운 이군님 어서오세요 아 날씨는 형님 어서오세요 닉네임 왜이렇게 커엽게 박혔습니까 지금 여기 크동성님도 계신데 나이스 뭐야 왜 넘어가 아 왜 넘어가 왜 넘어가 왜 넘어가죠 왜 넘어가 왜 넘어가 아 진짜요 계속 떨어지면 이득이죠 이제 올릴 것도 있고 나이스 예상했고 벽 갈수 있겠니 야 이게 안맞아 통천포 아니 통천포인줄 알았는데 한번 더 그렇지 와 곰 개힘들다 진짜 개힘들다 한국코로나 약이 개발되어야 갈수 있지않을까요 지금가면 격리단 안돼요 와 지르넣다 와 내가 너무 뻔하게 하나 내가 너무 뻔한가 상대가 저렇게 잘 지르고 잘 막는다는거는 내가 너무 뻔하다는거밖에 생각이 안돼 이게 안돼 나이스 네 저 30일까지 휴가라서 휴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쉬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방송도 편하게 할수 있을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잘 되었다 뭐야 이렇게 돼 아 아 뛰어왔어 내는데 실수했다 죄송해요 악마손 진짜 미쳤 스틴 지른다 진짜 네네네 일본 마트에 파는것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맛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온지 얼마 안되서 좋구 연 아 속 시원해 나이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질러서 소점프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어이씨 아 이거 뭐야 또 이래 야 이거 너무 불안정한데 미쳤따리 진짜 개미쳤따리 이거 오예 어 마지막 라운드 화이트 3 2 2 2 1 3 1 2 2 2 2 3 좋땅다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졌으면 진짜로 와 폐가 망신당할 뻔 했다 와 진짜로 와 이기고 싶다 진짜 어떻게 맞지? 하이킹인줄 알았는데 와 오쌰 어서오세요 아 제발 그만 질러 존나 너머하다 존나 너머하다 한국 못가요 바로 송치 당해요 그 뭐야 약이 개발되어야지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갱스터 건립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타이 걸린다고? 야 존나 센스있네 아니 어 뭐야 아 야 초풍했는데 짠손 나갔어 아 죽었니? 아 억울하다 초풍했는데 짠손 나갔어요 아 존나 억울하네 어이씨 깨비언 곱나라 그데나 와 닥케가 어렵다 아이씨 오예 원두 빛나라서 맞았다 이거 나이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 도쿄에 사신다고요? 와 그러면 압증 장난 아니겠네요 진짜 아 저 14 와 잘먹는다 흘렸잖아 아 이거 쓰면 안되겠구나 아 무조건 내가 지는구나 오 데미지 어떡하지 나 가드했어 대시하고 가드했어 아 진짜 아 아깝다 와 뭐야 이거 감이 좋은건가 아 지리네 진짜 미치겠다 내가 맞는 빈도가 너무 많아 도쿄는 방값이 한 8에서 90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기 진짜 힘들텐데 아 아 봐봐요 어우 짠손들기 너무 약했다 아 아니 짠손들기 야 와 안닿아 와 안닿아 아깝게 어떻게 이기지 아 아 아 아 왜 안썼어 좋댔다 어우 다행이다 개잘때린다 뭐야 뭐야 이거 기사킥 다음의 패턴 이거 뭐야 노린건가 흘렸네 에이씨 공창각이요? 알겠습니다 공창각 쓰고 다음에 통천포 맞을까봐 다음 심리에서 제가 그냥 오히려 역심리가 걸려요 통천포 맞을까봐 역심리가 걸려요 절약꽃 아 초풍을 해볼게요 뭐 이거 아 진짜 하이픽 만능이네 이제 통참거 나올 때 하하하하하 무슨일이십니까 형님 여자 만나러 가세요 어 쉣 걸려라 걸려라 아 이카리님 진짜 이카리님 뭐하세요 진짜로 어우 진짜 왓 더 뻑 으흫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와 역시 촉센세 역시 촉센세 아니씨 누구타지 와우 역시 촉센세 공창각 다음 초풍 바로 걸렸네요 상대는 분명히 통첩을 썼을거야 벌써 아홉시네 나 일곱신줄 알았는데 아홉시네 반응 좋았고 와 개개네 개개맞을걸? 아니네 풀었잖아 아이씨 보자마다 풀었는데 이런 개같은 나이스 저거 보러그로 막았다 알고 막은거 아니야 저거 버릇으로 막은거야 아이씨 왜 나이스 개이득이지 예상했지 5-3 화이트 5-3 화이트 5-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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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바 뒤로 아 자꾸 욕을 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씨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아 이걸 못뒤어? 5-5 6-6 5-6 5-5 6-6 5-6 5-6 5-6 5-6 5-6 6-6 아 러시캡시 어서와 저기 연어가 내 주캐릭이야 알지? 아오 또 맞네 공찬가? 아씨 공찬가 왜 이렇게 안나가? 우와 지린다 개좋다 개좋다 아니? 저렇게때면 약한데? 우와 왔어요 이거? 지렸다 나이스 와 촛센세 패턴 얻었다 무조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이씨 여기 잘 막아 때려주세요 아 같이 때릴줄 알았는데 어? 어? 이거 개쩐다 벽에서 저 패턴 저게 엉덩이까지 확정해요 저게 저거 진짜 처음봤다 진짜 개잘한다 저사람 이런 샛 뭐야 아이씨 그렇지 이거 쓸거 같았고 나이스 아 벽 벽꽁창각 짤표 해볼께요 구쳐놓고 안될께요 아 곰 개길수가 없어요 저거 공찬각 맞고 초풍하면 내가 이기고 상대가 앉아야되는데 앉자니 필살게 있고 상대가 좀 생각이 많아지게 할 수 있네 말하다가 두드러 맞았다 아이씨 어이씨 흘리다가 맞았다 오케이 벽에서 탈출하자 야 이게 안맞아? 들이케도 안돼? 나이스 야 이거 어떻게하지? 어떻게 어떻게하지 이거 아 야 이거 데미지가 흐어어 우리 방할지 이씨 쓰읍 스읍 아 아 민참각에 왤케 안나가냐 질러 나이스 왜 행쳐 고민돼 나이스 아 공창각 너무 많다간다 아 두번이고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너무 기뻐가지고 아 저게 배치기 하고도 엉덩방아가 확정이구나 와 퍼코너스 오진다 아 바보야 왜 개겼어 기뻐하지마 아직 끝난게 아니야 기뻐하면 안돼 어씨 오손이었다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센스가 있다 내가 랑추님은 아닌것같아요 랑추님은 그렇게 막 너무 과감하게 지르면서 아며 이사람 너무 과감해요 좀 많이 과감해 아 멍청아 좀 참아라 내가 너무 못참는다 아 또 질러 와 이거 맞는 나도 진짜 개멍청하고 쓰는 저사람도 대답 뭐 이렇게 돼 어 시원하다 나이스 리스펙트 했죠 막을것 같았어 아 찍을걸 어 졌나? 하 우종할걸 우종했으면 이겼대 어 살았다 아직 아직 살았다 오오오 개이득 나이스 나이스 아씨 바보 병신 어 병신이 어 안되나? 오예 어후 내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답답해 아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재밌네 안재밌네 어 왜 안나가 기술 까비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그니까 그 cc클리너를 한번 돌렸는데 그 후로 그게 안되요 구글 로그인이 안되요 구글 로그인이 안되요 그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뭐 이거 어 잘 때렸다 저렴과 안달리네 빼그 빼그 어 그 제가 휴대폰이 한국폰인데 그걸로 sms 인증을 받아야되는데 인증이 안받아져요 문제가 인증이 안받아져요 지금 폰 바꾸려고 일본 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기다리고있어 아 늦었다 나이스 아 곰이 안맞아 거리때매 와우 나이스 좋았구요 나이스 진짜 몸이 커서 역카드가 안되네 촉센스의 어드바이스 이후로 좀 뭔가 판이 기운거 같지않아요 아 맞을거 같애 너 좋구야 우와 이거 기다리는구나 오 위험했다 개이득 나이스 내가 이득인데 자꾸 개개인데 아니까 저 사람이 내가 자꾸 이득인데 개겨 개기면 안되는 타이밍인데 아 막았는데 진짜 막았어 봤는데 아 쩐다 아 흘리고냐 나이스 어디 하이킥이야 나 레드 있는데 나 레드 있는데 우와 다행이다 게이득 오 기만나 뻔했나 안뻔했던것 같은데 미친 롯데꾸야 와 저 패턴 지리네 아 바보 아 바보야 아 카운터 났다 에이 뭐지 저런걸 쓴다고? 진짜 안걸리나? 삥 나이스 이제는 상대가 지를꺼다고 100% 확신이라고 기다려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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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adio